뭐야? 아... 블라인드 댄스? 마지막 미션은 블라인드 댄스입니다. 마지막 미션은 블라인드 댄스입니다. 멤버 한 명이 유명 K-pop 곡에 포인트 안무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한 명은 블라인드에서의 목표가 제작된 안무 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멤버들은 눈을 가리고 다른 멤버들은 눈을 감고 숨을 감지 못합니다. 손을 감지 못합니다. 손을 감지 못합니다. 손을 감지 못합니다. 손을 감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誰입니다. 어떤 곡을 감지 못합니다. 어떤 곡을 감지 못합니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지 못합니다. 누가挑战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까요? 춤은 심도 아니겠어요? 예성? 훈역? 춘단 훈역 당연히 신통 동행해야죠? 동행해야죠 자 자격이 있는지 자 오늘부터 프리스타일 댄스 한번 들어갑니다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1 2 3 GO! 오우 동행 시 이 수록 한번 보이죠 동행 시 그 수록 한번 보이죠 동행 시 그 수록 한번 보여서 수록 동행시 그 수록 한번 보여주세요 춘단 훈역 뭐? 예상 한대 이상 둘 둘 원 댄스 아아아아아아 교생 선생님 댄스 교수님의 댄스 은영 갑니다 은영 갑니다 스윙니 투 댄스 뭐야 은영 갑니다 실패 실패 신통 시간 네 신통 시간 멤버 할까요 혹시 멤버들한테 물어볼게요 동해의 인상은영은 동해의 인상은영은 동해 누구의 몸을 만지면서 성격을 맞출까요? 동하인거의 의료인은 네네 신통 한 번 더 나왔고요 동해 저는 그래도 음... 좀 여리여리한 거 보면 좋지 않나? 아씨, 좀 여리여리한 거 보면 좀 더 잘 어울려 여우기 여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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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의 한결을 결정됩니다. 예상의 한결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저는 묵찌하고 큰 거로 가겠습니다. 묵찌하고 큰 누구? 신동! 혹 아니면 우리 몇 번. 언젠이 몇 개에요? 몇 개 있어요. 세 번째 점이 있어요. 우려 우리 여우기. 여우. , 조용욱. 여우기. 어 빗는 거 Reports. 안 돼가 없어서. 그리고 Temp mant except proportions. jesi on the France. 여기 주변에 서있어 여기 주변에 서있어 자 눈 감아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여러분 정답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답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공개 공개 자 이거 저거랑 똑같은 동작 해야 돼요 아님 다른거 해도 돼요? 다른거 해도 돼 뭐 이거 이거 우리의 동작은? 또 다른 동작은? 자 이제 뒤에 화면 꺼주세요 아까 바다를 수 את 설명을 켜줄라 자 3 2 1 포즈요? 나 포즈 정답! 정답! 이거 아니야? 라인즈 캐릭터? 정답! 자린대로 알았어 예송 쳐야 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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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송 이후로 안 해 이 시각이 안 좋아해 겨러기타. 겨러기타 또 이특신대 겨러기타 이특신대가 안 보였어요 르벅투세요 뮤직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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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heavens 첫번째. 자 제가. 이란 사람들을 데리고 LSS를 하고 있습니다. 와 나이는 저희들이 Grandinabye. 헌신구 세 분은 명시unge시면 서 계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둘째 와요 뭔데? 주세요 요번 이거예요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됐어 래호가 이거 하면 돼 띠시인 이거 하면 돼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진짜? OK 자 OK 다시 그니까 자 앞으로 좀 더 조금 더 좀 더 稍微往前一点 여전히 더 해볼 거라고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게 뭔데? K-POP 안무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힌트 하나 드릴까요? 걸그룹입니다 이게 뭐지? 정답 여성 여자아이들 킥컵? 여자아이들 킥컵?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맞추기 어렵긴다 이거 몇개월 됐어요 딱딱여지 몇개월 동해 누신스 슈퍼샷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노래의 안무가가 키씨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샤이니 키씨 친구예요 샤이니 키씨 친구예요 샤이니 키의 친구 태빈은 걸그룹이요 동해 동해 3년주 걸그룹이요 3년주 걸그룹이요 S.E.S 동해 우리 형 아 근데 3 제목을 모르는 2 제목을 모르는 1 가수만 얘기하면 실패 일단 얘기해 일단 얘기해 비비지 비비지 비비지의 너희 제목 제목을 모르는다고 실패 실패 정답 동해가 빨랐어요 동해 비아파 비비지의 My Heart 아니에요 예상 비비지의 My Heart 비비지의 My Heart 성공 세리머니 세리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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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려웅 려웅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몇 문제 남은거죠? 두 문제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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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엔 시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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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총 4문제 맞은데 벌써 3번째입니다 존경은 준비하는 4题 지금 이제 3题 3번째 3번째 갑니다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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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짜리 몇 점짜리 3분 3분 1점짜리 1분 4점 아직 3번째 33 4점 etwas 얘 아직 아직 지원 지원 준비 준비esting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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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포즈 그렇지 그냥 이렇게 아 움직이면 안 돼 안 움직여요 동무 동무 포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뭐예요? 마이클 잭슨은 미리 마이클 잭슨 아니에요 안녕! 안녕! 슈퍼주니어 LSS 슈트업 준비 슈퍼주니어 LSS 슈퍼주니어 LSS 슈퍼주니어 LSS 현재 예성 2점 은영 1점 동해 0점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규현이셨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규현이셨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규현이 댄스 문제를 냅니다 요즘 규현왕이 댄스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100점짜리입니다 100분 아 좋아요 좋아 슈퍼주니어 LSS 굉장히 좋아요 자 눈 감아주시고요 라이친이 빗으셔眼睛 백전비거리 마지막 문제 이상 100분의 마지막 문제 문제 주세요 아 어려워요 자 규현 포즈 말카우스 자 어 아까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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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야 자 100점짜리 100점짜리 이 말칸자 대고마워 라츠는 우승이에요 나도야 보이그룹입니까 보이그룹 아직 힌트는 못듭니다 신뢰할거는 게임입니다 아 예승씨 지금 은영이만 찍고 있어 이승이加 더이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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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동한 그 그 NCT 127의 영웅 NCT NCT 아닙니다 NCT 들어갑니다 영웅이 남자그룹의 노래인데 남자그룹의 노래인데 남자그룹의 노래인데 안무가가 여자입니다 하하하 정답 예성 세븐틴 스모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듀오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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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의 노래 아빠랑 유가 누리 성하성은 천천히 생리로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0점짜리 문제를 마치고 이제 승리! 그럼, til요, 100점짜리 지문의 인권 승리! 자 이젠, 은요 그리고, 인권 5, 6, 7 선물이 나가있습니다 센자 5, 6, 7 목소리로 원 fac으로 5, 6, 7 어? 저는 바보 저는 바보 동혜왕 예수님의 신문을 불러주세요 동혜왕 예수님의 신문을 불러주세요 동혜왕 예수님의 신문을 불러주세요 이행진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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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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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동혜왕 스피링 롯데스웅 그래서 이행진 저는 빠오빠오 이행진 중입니다 그럼 빠오 먼저 은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빠오빠오 이행진 너무 좋아하는 빠오빠오 은영 오픈 축하합니다 달려 오리간원입니다 이행진이 이렇게 나한테 바꾸래 이행진은 이행진은 이행진의 귀엽다 맘에 들어요? 아... 제 예상이 맞았네요 자 다음은 동해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한 오픈? 아... 와... 헌신부 헌신딴 스피인 주연 레셋 스피인의 전통수 아... 해야지 헌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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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헌신부 엘신부 아 이거 잘 몰랐다 제가 선택한거 오케이다가 첨벙에 근데 퀄리티가 되게 좋다 퀄리티가 좋아요 퀄리티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타이완 미스코리아 미스 타이완 미스 타이완 미스 타이완 미스 타이완 아니 있을 수 있지 미스 타이완 Breathe oldu 미스 타이완 미스 pose 엔신 넘버원 동해 미스 미사 미사 alternation 민이 돌아다녀군요 오늘 우리 SNS에서 많은 멤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예성씨 선물 오픈합니다 예성, 오픈! 스키만 해도 방송을 받을 수 있는 파티용 안경입니다 아, 그냥 잘 입고 오세요 아, 진짜 잘 입고 오세요 아, 진짜 잘 입고 오세요 뭐예요?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잘 어울려, 잘 안 해 아, 코가 진짜 딱 맞아 네, 너무 좋아 멋있어 이거 매번 한 명씩 다 써보자 이거 우리團員们 이거 한번 한번 입고 오세요 이거 한번 입고 오세요 아 근데 어? 안개가 있으면 어떡해 수영 자기 거 아니에요? 너 왜 지단이 돼야? 제脖子는 당신이 본인인인 하나야?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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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선물 한테 나눠봤는데 마음에 드시죠? 네 여러분 함께 공부하실 때 여러분 같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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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정말 마음에 드세요 네 선물을 간단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좋아서 선물을 가져올게 잘 갖고 있다가 저희도 다시 챙겨 드릴게요 우리가 잘 바꾸러 갈게요 자 이제 소품들 모두 다 빼주셔도 됩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건 재밌네요 그쵸? 동해는 그 옷이 마음에 들면 그거 입고 노래해도 돼 동해, 만약에 그 옷이 마음에 드셔도 될까요?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노래 한 곡 한 곡 하면 이슈 많이 되지 여러분이 지금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불편해요 동해 씨 동해 다음 노래는 동해 씨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중국어로 부르죠 춥지 중국어로 부르죠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마이 윗시 아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어로 부르죠 이쪽으로 부르죠 한국어로 부르죠 중국어로 부르죠